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팟 프로 2를 일주일 사용하고 난 후 느낀 점과 과연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다닌 물건 중에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에어팟 프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 출시가 되고 항상 가지고 다녔다가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바꾸고 정말로 거의 맨날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영상 준비한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아마도 지금부터도 아이폰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물건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보다는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더 기다렸기 때문에 키노트 발표 후 프리오더가 시작이 되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전 예약을 해버렸어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놓고 정신 없을 때 에어팟 1세대를 가지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을 정도로 위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같은 디자인과 같은 화이트 색상이고 에어팟 프로 크기 자체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하우스 마이크 부분이 밑에 있던 것이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에 꽂았을 때도 디자인에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착용감은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음악을 듣지 않아도 항상 끼고 있는데요 귀가 아프다든지 흔들어도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귀 크기가 다르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어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에어팟 1세대 2세대 기본적으로 미디엄 사이즈 이어팁이 달려오고 스몰 라지 사이즈는 박스 안에 같이 넣어오는데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까지 같이 와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컨트롤 자체도 에어팟 1세대와 거의 같습니다 버튼으로 한 번 누르면 음악 재생, 일시정지, 전화 받기 두 번 누르면 건너뛰기, 세 번 누르면 뒤로 건너뛰기 길게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페런시 모드가 가능하며 에어팟 프로 2에서는 위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와이프 하다 보면 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소리가 조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이폰에서나 시리로만 음량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스와이프로 간단하면서 시간 절약도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이번에 출시가 된 에어팟 프로 2세대 케이스는 애플워치 충전으로도 가능하기에 기존의 애플워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고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사용하지 않게 별 신경은 안 쓰지만은 가방에나 다른 곳에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랜야드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서드파티에서도 엄청나게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케이스 밑부분에는 빌트인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나의 찾기를 통해서 케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졌고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충전할 때에도요 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땀과 습기에 강한 생활방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IPX 4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넷야드에 걸고 다닐 때 비를 맞아도 혹은 주머니에 넣고 운동을 했을 때 땀이 차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디자인만 좋냐 디자인만 변했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었겠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저는 전보다 확연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어팟 프로 1세대에서 노이즈 캔슬링 하면 꼭 물속에 들어가면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는 통풍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그런 느낌 없이 귀에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할 때 진짜 집중해야 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서 움직이거나 할 때 잘못하다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은 허용 모드가 생겨서 일반적으로 들으면서 다니지만은 주변에 공사장이나 다른 시꺼운 소리를 필터링 해줍니다 저희 집에 풀 깎는 기계가 있는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풀 깎는 기계가 얼마나 시끄러우면 소리만 들어도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풀 깎고 있구나 다 알 정도로 시끄러운데 그것을 차단해 주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배터리 라이프 자체는 최대 6시간 케이스까지 사용하면 30시간이 가능한 것은 에어팟 3세대와 같습니다 오디오를 들어봤을 때에도 에어팟 3세대에도 같이 있는 엑스커션 애플 드라이버와 다이나믹 레인지 앰플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디오 자체는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연히 다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살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에어팟 프로 1세대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음질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봐도 좋은 건 확실한데 그래도 트레이드인을 한다고 해도 더 부담해서 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출시 첫날부터 사서 계속 사용했던 분들은 지금쯤이면 수명이 다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도 괜찮을 듯 해요 그럼 여기서 에어팟 3세대는 어떤가요?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어팟 3세대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은 허용 모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충전 케이스가 에어팟 3세대는 라이트닝만 가능하고 세 번째 스와이프 기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는 에어팟 3세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디오 기술에 관한 애플 드라이버, 다이내믹 레인지 앰프, 맞춤형 공간 음향에 관해서는 정말 각기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듯 해요 이 세 가지 다른 점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단번에 에어팟 프로인지 아니면 에어팟인지 알기에 거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10만 원 더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지난 2주 동안 쇼츠 영상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오늘 쇼츠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니어를 사용해 보셨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